하이 얘들아 내가 오늘은 진짜 진짜 좋은 아이템을 송해해 줄 거야 바로 템포트 베이직 매트리스라는 거거든? 이게 왜 필요한 줄 알아? 너네 막 매트리스 툭심툭심한 거는 허리가 너무 들어가고 누워있으면 쳐 들어가니까 내 무기를 이기지 못해서 딱딱한 매트리스 막 유행하고 그랬던 거 알지? 근데 너무 딱딱하거나 툭신하면 불편하잖아 솔직히 그치? 그리고 막 자고 일어나면 그 허리나 어깨에 통증도 있고 또 매트리스가 유지력도 별로고 금방 꺼지잖아 근데 이건 절대 안 그래 게다가 유지력도 너무 좋고 그래서 무조건 이 매트리스를 써야 돼 필요해 누워있으면 탄탄하고 응 진짜 나야 저리 가봐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먼저 여기에는 퍼펙트 서비스라는 게 있어 어깨에 최초 도입이야 10일 내로 사용해보신 후 쿠션감이 맞지 않는다면 경도 보완 서비스를 요청 가능할 수 있고 폭포 보강으로 더욱 단단하거나 폭신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10년 동안 AS 품질 보증 서비스가 있어서 너무 좋아 품질은 여기에 자신감이야 10분 동안 무상 유상 AS를 보장한 바니까 완전 쿵 그 손상 어깨 진짜 잘 왔어 롤팩으로 이렇게 압축되어 왔어 아 우리 냥이 벌써부터 좋은가봐 매트리스 빨리 보고 싶어? 꺼내줄게 와 이거 압축이 진짜 잘 됐다 얘들아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알아? 압축된 걸 내가 풀자마자 바로 복원이 되는 게 느껴져 와 이거 쩐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포장 진짜 잘 됐다 보여? 와 진짜 너무 예뻐 아니 우리 집 빙티지라 좀 그런데 너무 이 매트리스만 돋보이는 거 아니야?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아니 이거 분명 아까 전까지 압축되어 있던 매트리스 맞아? 야 진짜 그냥 1초만에 복원이 됐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압축한 거야? 와 엄청 좋아 아 너무 좋아 특히 이게 진짜 좋은 게 저가 매트리폼 매트리스와 달리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딱딱해지는 기존 매트리폼의 단점을 개선해서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온도 둔감형 풀절 고밀도 메모리폼을 사용했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 좋아 사계절 내내 미쳤어 진짜 그리고 얘네는 언제 생산되었는지 모르게 재구로 쌓아두지 않아 그래서 주문 즉시 자사 국내 제도 공장에서 한 땀 한 땀 핸드메이드로 한정 춘향만 제작하여서 다음날 출고하기 때문에 긴 기다림 없이 택배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 와 핸드메이드 아 내 스타일 또 이게 가로폭이 80cm의 1인 가구형 맞춤 사이즈부터 최대 210cm의 패밀리 사이즈까지 5cm 단위로 맞춤 제작이 가능해서 너무 좋아 아니 특히 나는 다른 매트리폼 이용할 때 이게 단단한 걸 사용했거든 왜냐면 허리가 아프니까 그냥 들어가거나 그러면 근데 이거는 허리가 안 들어가 얘가 너무 좋은데 진짜 평평해 아 내 몸매 보지 말고 와 진짜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만지면 푹신하거든 딱딱하지 않아 근데 딱 누우면 탄탄해 너무 좋아 진짜 안 좋은 매트리폼과 다르게 여기만 해 그러지 역시 다르네 샤모우면 이정도 써야지 인정하지 이게 진짜 좋은게 이렇게 그냥 만져보면 푹신푹신하다 근데 딱 앉았을 때 탄탄하게 나의 몸을 지탱해주는게 느껴져 이게 장난이 아니네 와 탄탄해 그리고 내가 무용을 하는 사람이잖아 되게 자세나 이런거에 되게 민감해 잘 때도 여기에서 자지 나 뻐근한 적이 없어 진짜 너무 좋은거야 너네들 무조건 이거 사용해야 돼 알았지 우리 고양이들도 좋은가봐 나 여기서 노트북을 느꼈어 너무 좋아 야 과제알만 났나 과제알만 놔 우리 냥이도 좋아 너무 좋지 너무 좋아 드라마 봐야지 개꿀 아 정말 웃겨 정말 웃겨 정말 웃겨 아 너무 편해져서 벌써 잠이야 얘들아 나 잘게 아 너무 좋다 너무 반탄해 반탄해 반탄해